단종 이용이가 태어납니다. 현덕왕후 권씨가 단종을 낳은지 하루 만에 산호병으로 죽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은 8세 단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합니다. 세종은 생전에 세자문종마저 약하여 황보인 김종서, 성산문, 다팽년, 신숙주 등에게 왕세손을 보호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문종도 생전에 왕족을 견제하기 위해 신과를 강화시켜 믿을 수 있는 신하들에게 세자의 보조를 부탁합니다. 문종이 죽고 12세 단종이 즉위합니다. 단종이 어려. 나랏 일은 문종이 부탁했던 황보인 김종서 등에 의한 노란색 표를 들어 결정하는 황표정사로 합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이 권력을 독점하며 세종의 삼남 안평대군과 가까워지자 수양대군은 한명의 권남 등의 도움으로 푸데타를 일으켜 김종서, 황보인과 안평대군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성산문 등 사육신 6명과 세종의 윤남 금성대군은 단종의 보기를 깨하다 발각되어 처형됩니다. 17세의 이베지 영월 청룡포에서 죽습니다. 조선왕 중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한 왕입니다. 세조의 왕이 찬타를 반대하여 벼슬을 버린 김시습 등 6명의 신하를 생육신이라고 합니다. 첫 댓글을 참고하세요.